지난 7월 부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탈출한 베트남인 선원 4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.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광역단속팀은 이달 초 감천항에 정박한 배에서 도망쳐 밀입 북한 뒤 불법 취업 상태로 일해온 베트남인 39살 A씨 등 3명을 검거한 데 이어 32살 B씨를 지난 21일 인천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7월 4일 새벽 배에서 육상까지 헤엄쳐 달아나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 뒤 건설 현장 등에 취직해 일해왔습니다.